슈가 축하합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텔레 탓이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할 게 없다 궁금한데 민영이는 다 보다 아이키 50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엄청하다 아 또 50이고 꼬부라고 하다가 아이 아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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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 날 뻔해 뭘 자꾸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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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3번 뛰고 넘어졌을 때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는 게 아닌데 쇠wan 증명 하하하하 하하하하 l 하하 빛 M 이거 누구예요? 저입니다. 보여주세요. 슈가씨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사랑의 미친 멍청이의 띵박지 아! 아가 중요합니다. 여쭙 못해주세요. 이 친구는 더 과학안이구나. 아 저 친구는 사생활도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제가 조선을 해본 결과. 깨끗합니다. 저 친구가 깨끗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깨끗합니다. 정말 클린하지 못한 친구네요. 깨끗합니다. 왜 그러지? 왜 그래? 왜 nochję는데? VR, dickint one 나왔어요, 여러분. 야, 저 여러분 랩하려고, 입 봐봐. 내려 버릴 거니까요! Hm Hm Tsuka 재킹 정말 잘 맞 acceleration. 재킹 졸호하는 제품입니다. Rap Megan 정말 힘이 났는데 갑작스럽게 길게 저한테 문자가 오는 멤버가 있었어요 누구야? 왜 무서워? 휴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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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지 않아? 와 대박 상상 너무 됐다 왜 상상 못해? 왜 상상 못해? 난 너한테 메시지를 다섯 번도 못 받아봤기 때문이지 근데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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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해야 돼 너무 궁금하다 이거 뭔 소리야 한 번만 나아줘 한 번만 나아줘 한 번만 나아줘 박탈 회식 진짜 나왔다 진짜 나왔습니다 지금 휴가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집에 가고 싶다 언제 끝나냐 자고 싶다 그냥 다음 생에는 돌멩이로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여기서 누워도 될까 기가 막힌 휴가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이전에 가려고 감사합니까 뽀뽀하면 안돼 휴가 형 휴가 형 휴가 형 잘해 휴가 형 잘해 라이브 휴가 형 전화해 뽀뽀하실래요? 뭐야? 왜해? 야 이거 데몰 치지 인싸 . . . . . 여자라면 누구랑 사귈 래? . . 몇시간? 아 24시간 네 맞아요? 사실 안 제마서 모르겠는데 좀 많이 오고 야! 안 제마 돼! 고으려! 야 태형아 슈가가 생일 축하해준다 나 안 내며 진 거 다 이거 나 가위다 나이스! 나이스! 가장 못할 것 같은 건 나일 것 같아 가장 못할 것 같은 건 왜? 왜 그렇게 괜찮지? 아니야 너 들어가면 뻔뻔하게 잘하잖아 시니컬한 모습을 보여줘 야 너 뻔뻔하게 잘하잖아 그래 뻔뻔하게 잘하는데 왜 그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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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는 방탄소년단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뮤직뱅크에서 트위드한 걸 봤었어요 네 제가 멘트 치는데 자르지 마라 슈가가 엄청난 옷을 입고 잡니다 어마어마하게 입고 잖아 아 나 알 것 같아 알았어요 말해드릴게요 우리의 귀염둥이 슈가는 어 정말로 귀여운 곰돌이가 그려진 속옷을 입고 그것만 입고 잡니다 ㅋㅋㅋㅋㅋ 놨는데 필드도지션 자체는 뭐 굉장히 약간 쉬웠어요 서울에서는요, 저는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기분이 좋더라구요. 이번 쩌어로는 부담 없이 짐기려고 하는 무대입니다. 형이 전혀 없어. 형이 오케이. 오케이. 형이. 야 잘한다 너 진짜. 형이 너 진짜 존경할 거 알지? 마스터 보러 가지고 오세요. 지표는. 잠깐만. 두 분. 아... 조금만 더 와. 진영이다. 일어났다. $9,800 열어 죽일 겁니다 일어났다 어.. 감사하고 네, 감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는데 제가 같이 작업한 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 영광은 이 노래를 들어주신 많은 분들, 모든 분들과 그리고 슈가와 같이 공 만든 우리 작곡까지 분들에게 부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가왕은 뭐 있죠? 슈가왕은 뭐 있죠? 슈가왕은 춤출이에요. 슈가왕은 춤출이에요. 슈가왕은 춤출이에요. 슈가왕은 춤추고 시ump's 춤출이에요. 슈가왕은 춤출이에요. 슈가왕과 어울리는 슈가왕은? 혹시 슈가왕이면 소울트 룸도 있나? 소울트 룸도 있나? 소울트 룸도 있나? 제오비 그리네 슈가 비싸잖아요? 비싸네 대구 사투리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동두두두두두 동두두두두 동두두두두 뭘 당을 말해 동두두두 동두두둥 불타오른 순통 동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둑 불타오른내 sales